노원 우주학교가 실생활 과학원리 체험전을 엽니다.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체험전은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반중력 거울과 안개방, 공진기 등 체험 전시물 11종이 준비됐습니다.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별도의 체험비 없이 입장료만으로 우주학교 내 다른 전시실 관람도 가능합니다.